이렇게 긴 시간 저희들한테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 애정어림 집중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미용만의 어떤 특별함과 또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함께해 주실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선들씨. 이렇게 아침부터 저 영화 관심 갖고 찾아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12월 달에 개봉하는데 제가 정말 저 영화가 11월 달에 개봉하기를 바랬거든요. 가장 어휘이는 계절과 달이 아닐까. 그래서 약간 헛헛한 근거와 어휘이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. 많은 좋은 기사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선들씨. 우리나라에 없던 여자가 주인공인 느와르 액션 기대해 주시고요. 좋은 선배님들하고 행복하게 찍었으니까 그 마음이 잘 전달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앞에서 좋은 얘기들은 연기자분께서 해주셨으니까 저는 오전부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연휴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보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HAVE two